carbon 저펄이 반응 기대된다 같이 조심해주세요 야 저펄이 저펄 오고있어 아주 실감나게 해야돼 저펄아 인마 방송 3년 2년했으면 인마 연기력 그정돈 늘었어야지 그제? 어? 솔직히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면서 저펄이 연기력 클라스 지금 볼라고 기대하고 있어 야 저펄이 클라스 야 저펄이 클라스 무릎 탁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이 연기력 볼라고 참고 있어 지금 니 무릎 탁 아니면은 목 탁이다 잘해라이 그렇지 그렇지 무릎 탁 목 탁 파송송 계란 탁 이야아 저펄아 운전 좀 쟤 일부러 긴장돼서 긴장돼서 야 할만하지 야 니 연기력 진짜 야 만약에 그런거 없으면 내가 봤을때 구독자 한 5천명 빠져나간다 진짜로 어? 다 진짜 너를 포기할걸 그 영상 올라가자마자 구독자 1천명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갑자기 나간다 또 그렇지 저펄이를 응원해주세요 어 잠깐만 왼쪽 왔다 타겟 됐다 11시 방향에 빨간머리 앤 빨간머리 앤 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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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야 똑같이 생겼다 좋다 민수색 치마 좋다 왔다 좋다 저펄이 왜 나한테 와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왜 나한테 와 날 태우려 그래 야 가까이 가 옳치 강이다 강이다 저펄이가 드디어 남자가 야 안돼 안돼 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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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너무 닥달하지 않을게 야 안되겠다 이거 알거 다하는 우리 홍월이가 보여주자 아 가능겁니까 가야지 가자 홍월아 보여줘 민성이 안올라오게 조심하고 야 진짜 야 우리 텐선비 저스트펄슨 보고 배워라 홍월아 맞다 이런거는 여자있으면 바로 페리 같고 근데 쟤도 운전은 못한다 근데 니 모솔 아니니 어 그래 둘 다 쟤 여자랑 대화해본적이 없대 아 쟤 진짜 아예 아예 완전 모솔 진짜 아예 모솔이야 대화해본적도 없고 손도 안되고 아 그정도 그정도까지 어 진짜로 야 어디가냐 거기 아니야 어디가니 여기 없어요 아니 모솔들이 다들 상태가 안좋네 아 문제있네 주용이 모솔 아닙니다 형 야 그건 모솔이라 쳐 아 쟤 안경쓴 샛님이잖아 기록에서 사회해 그거 기록에서 사회해 그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야 진짜 아까 괜찮은 아가씨 하나 저 중앙색차만 타면 저렇게 변하나 사람이 아 저거 약간 그 마스크의 마스크인가 아하 지방 저봐봐 저 운전 저렇게 할 형이 아닌데 저게 좀 힘들어 운전이 야야 너 레이스 1등 홍월이야 홍민민이야 천천히 천천히 감사합니다 야 여기 근처에 아가씨 있거든 야 저펄 왜 저래 예 저펄 너는 퇴근해 그냥 너는 너는 입을 덮고 울고 있어 너는 내가 봤을때 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구독 취소가 하루에 5천개씩 늘어날거다 분명히 진짜 돌이킬 수 없었거든 너가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일이면 구독자 5릭 나겠다 여기 있네 오른쪽 아가씨 있네 아우 아 여기 와 저 아가씨 옷 입은거 봐 와 아 좀 센 누난데 와 진짜 센 누난데 아이 받아요 받아야지 받아야지 아 타세요 아 와 진짜 이거는 각이다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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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홍월아 따라와 아 공사장 우리 공사장 가는거 뭐 중고한테 가는겁니까 중고가 시키드나 중고한테 가는겁니까 중고한테 가는겁니까 중고한테 가야지 중고한테 가야지 아 좋은거 홍월아 예예 홍월아잉 예 나는 너의 연기력을 믿는다 아 연기는 조금 그런데 아니야 널 믿어 야 들어가 야 일단 일단 너 들어가 우리 나중에 들어갈게 예 야 제일 비싼걸로 해 야 얘들아 오늘 얼마든지 줄게 나중에 형 형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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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이거 이거 뭐 뭐 뭐 여기 여기 어 하하하하 이거 여기 고고고고고고 야 일단 여기가 엄폐 엄폐 야 슬슬 들어가자 슬슬 들어가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이고 저있네 저있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저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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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야 저거가 저거가 아 햄 아직 차가 안 흔들리는데요 아 맞아 차 흐들일때까지 기다리자잉 어 그 대화 나누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다중 자기소개하고 하하 지금 아이엠 그라운드 중이가 으흐 홍을 셧 홍을 셧 홍을 언제 시작하노 아 고르겠습니다 아 줄만큼 줬잖아 돈이 왜 없어 현금이 없나? 현금은 없어 핸드폰으로 인출해 핸드폰으로 인출이 있어 핸드폰으로 인출이 있어 50달러랑 서비스 저질밖에 없는데 야 그럼 50달러로 가 50달러로 사지 50달러 오오오오 야 덮쳐 덮쳐 뭐하는거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홍월아 홍월아 너 지금 뭐하는거야? 민성랭 민성랭 야 박네마 니가 자체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홍월아 이게 뭐냐 이 아줌마가 바지에 음료수 쏟아서 닦아주는데 너 손에 못을고 있는거야 너 손에 못을고 있는거야 야 저거 저거 총 자랑하고 있어 뭐래 아가씨가 뭐래 아줌마 저 뭐라하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형 내리자마자 다른사람이 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선수교체 선수교체 아 아 그런거구나 바로 빵빵거려 밀지마 설마 간응 오 뭐야 온다 온다 어 설마 진짜? 진짜? 아 가네 지조가 있는 아가씨네 아가씨 주머니에 은장도 있을 수 있어 아가씨 주머니에 은장도 있는거 아니야? 아가씨 대단해 휴대폰이 팔에 꼈어 프로정신 이 아가씨 이거 설마 설마 T20이 아니라 T... 아하 어디까지 거기까지 티라노 살렸다 살렸다 티볼리 왈도는? 왈도는? 왈도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리구요? 티타임 아니 알려주면 왈도형 지금 없구요 왈도 어디왔어? 그저 친구 팔에 대주러갔어요 와아..잠깐만 야 이거 기자회견 열야되는거 아냐? 잠깐만 저거 카톡 볼게 카톡이랑 스카이프 아이엠 볼게 혹시 모르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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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페이스북 메세지 카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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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메세지 페메 그래 페메 까지 없어 없어 야야야 야 기자회견 열자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는 말도 없이 간거? 어 말도 없이 갔어 말도 없이 어디 어디 기자회견장 어디 아 여깄네 여깄네 저희 계약서 보면은 어 그렇게 써있는데 지금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거의 뭐 이거 저희 뭐 구두계약도 아니고 이게 야 나한테 다 스포트라이트 줘봐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언제 재판장님 네 네 왜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네 왈도는 계약서를 계약서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 잠깐만요 잠깐만요 재판장님이 아니고 신문회 아닙니까 아 신문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자회견장입니다 기자 예 카메라 카메라 아 뒤에 진짜 연락허슬리네 진짜 아 아우씨 아마 이 못있는 짜파리가 뭐 뭐하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울산큰고래TV 소장 울산큰고래입니다 수정 2016년 2016년 1월 12일 9시 57분경 핑크몽둥이파 방송 도중 핑크몽둥이파 방송 도중 스스- 정환 저 울산큰고래는 이 일에 상당히 빼요 왈도쿤에게 벌칙을 그것도 혹독한 벌칙을 내릴까 하는.. 아 뒤에 간판 너무 거슬린다 아니 그럼 뭐.. 아니 저거.. 아니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코우가 달팽이 눈 아닙니까? 코우가 코우가 지금 방송에 나와도 됩니까? 아니 저거는.. 저거 고드름 아닙니까? 고드름? 어허 아무튼 저거.. 가려놓겠습니다 아무튼 왈도쿤에게 혹독한 벌칙을 가혹한 벌칙을 가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정 인정 맞습니다! 차종이요!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아 가혹한 벌칙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캡사이즈 먹기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나오는 의견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따봉이 가장 많은 댓글 수용하여 수용이와 함께 수용이는 아까 방송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방송사망꾼 방송사망꾼이기 때문에 방송 살리려는 그런 의미 네 왈도쿤과 수용이 둘이서 벌칙 수용하.. 수용..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왈도쿤이 왔네요 자 왈도쿤 예 한번 짓걸려보시죠 뚫린 입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제가 있다면 여자친구가 있는게 죄입니다 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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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있습니다 폭죽발사기 발사춘비 아아 잠깐만요 아 난 왜 이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아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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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이다 하하하하 오늘 새해 갱원적인 시험이 있어 댓글로 뭐가 달릴까 댓글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odd 그렇持Тurch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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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